호두한테 혼난다 그러면 넌 자꾸 그러면 호두꺼잖아 니꺼 먹었잖아 으 으 으 먹지도 않으면서 으 으 이렇게 먹으라고 줘 뭐 먹지도 않잖아 으 으 quierfic체 아 아 복오를 불편을 들어야 대 지금 요구 표는 들어야 돼 부경이 토 osu 하루종일 굶어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야조치고 두꺼야 같은 오프라요 맛도 예뻐요 호두꺼야 복경아 호두꺼래 이모도 어떡해 미안해 미안해 아유 안돼 안돼 호두 진정해 호두 진정해 괜찮아 복경아도 안 뺏어 먹어 안 뺏어 먹는데 안 뺏어 먹는데 복경아 먹고 싶어 네 거 먹었잖아 네 거 먹었잖아 왜 이모가 뺏어 줘 이모가 갖다 줘 나 모르겠다 나도 너네가 알아서 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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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랬어 아 그랬어 그랬어 응 뭐야 응 아이 복경아 아니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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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